마포구 구민상 시상은 마포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구민을 발굴해 마포구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올해도 마포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구민을 발굴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추천을 바랍니다. 밝고 건전한 구민생활기풍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에 공헌한 모범구민을 발굴해 구민상을 수여하고자 제26회 마포구 구민상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 추천 기간은 8월 7일까지며 시상 부문은 문화상과 체육상, 용감한 구민상, 장안 어버이상, 효행선행상, 봉사상, 지역발전상의 7개 분야 각 1명입니다. 추천 대상은 6월 19일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가운데 해당 부문의 공적이 현저한 사람입니다. 구민상 추천은 부문별 관계기관장, 단체장, 학교장, 구의원 2인, 구민 30인 이상의 추천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추천서 및 공적조서 각 한부, 사진 한매, 공적증빙자료 한부, 구민상 포상 관련 동의서 한부로 관련 서식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동주민센터나 구청 자체행정과로 제출하면 되며, 시상은 10월 20일 구민의 날 행사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